다 내라고 하자 어 펜치는 아님 에너지 왜그래 배추도사 낯서스 일일이 채팅창 반응하는거 보니까 좀 묵직하게 해야 되는데 좀 사람이 오오 ㅅ 오오오 쩔 레전드 오 아 진짜 아 나 개말려 이러면은 아 제발 제발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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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왜 왔어 왜 왔어 바보야 어 뭐야 아 야 어딜 도망가 자식아 어 일로와 어 어딜 나가세요 저만 당신만의 링이에요 로프반동 레전드 와 좋다 와 전령 왜 이래 나섰어 올차가워 열심히 게임했는데 가만있어봐 아 착한 아이일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난 방송 안봐 누가 봐도 보고 있는데 포기야? 포리 포리 포리했지 누가 뭐라고도 안했는데 계속 혼자서 뭘 걸고 아무도 신경 안쓰고 있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혼자서 계속 변명하고 카밀 매달려있는 모습 왜 이렇게 멋지냐 포리 똥좋고 만사 미추님 왜 자꾸 혼잣말 하세요 정신 창랑 있으세요 hop fella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하 나섰이 알겠습니다 앗 아니 왜 앗 왜 노력했어요 예 아 왜 자꾸 그래요 예 아아 팬 아니라고 아시지 않으셨어요? 갑자기 또 팬이라고 정신 아 아닙니다 저 이제 가봐도 되죠? 대답이 살짝 약간 아쉬우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어 개쿨하시네 개쿨하신 분이야 마지막에 딱 쿨하게 보내주시네 딱 깔끔하게 아니 계속 아까부터 혼자서 계속 나누는데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계속 채팅창에 뭐가 올라와 뭐가 아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하시는 분이지?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웃길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면 진짜 레전드 고도의 희생번트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플레이 하시는 분들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